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10월 3일은 일본에서 지진이 8번 났습니다. 후쿠시마와 와카야마에서 각각 2.3과 2.7의 지진이 있었고, 전원의 깊이도 역시 10km였습니다. 둘 다요. 그 다음에 이시카와에서 6번 있었는데요. 토요일도 한 번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연속해서 이시카와에서 7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시카와에서의 군발 지진은 같은 곳에서 여러 번 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9월에도 이시카와에서 진도 오약의 강진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2021년 들어서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2007년에 3월에 이시카와 대지진, 7월에 바로 옆에 니가타 주에스 대지진, 3월에는 이시카와 노도지방 대지진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일본 방송에서도 이시카와 지진에 대해서 연일 방송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8월, 9월 계속해서 강진들이 브레고리 및 전세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해저에서 화산폭발, 오가사와라 제가 말씀드렸죠. 해저 화산 폭발한 거요. 500km의 신발 지진도 있었고 해저에서. 그 다음에 100년 만에 오가사와라에서 해저 화산도 대폭발했었습니다. 매우 안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시카와에서의 지진은 니가타 대지진과 같이 연관돼서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2007년 5월에도 동해쪽에서 신발 지진 이상 진역이 있었습니다. 2007년 5월이면 이시카와 니가타 주에스 대지진 그 당시로 봐야겠죠. 연관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지금 이시카와에서 북쪽에 있는 해역인 동해에서 6.2정도로 6.1인가 2였죠. 며칠 전에 강진이 있었고요. 동해에서.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시카와에서 지진이 나고 있죠. 니가타도 그렇고요. 그런데 2007년도도 3월에 이시카와 대지진 그 다음에 7월에 니가타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5월에 2007년 5월에 역시 동해에서 강진이 이상 진역, 신발 지진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올해도 신발진 이상 진역이 발생했고 이시카와 니가타 주에스 지방에서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태풍 방송을 위해서 오늘 오전이었죠.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라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거기 오늘 이제 10대 11한 92W와 93W 두 개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상단에 가끔 대지진 날 때 보면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거기에서도 홈페이지 사이트에서도 지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하던 니카라가 6.7이라든지 이렇게 뜹니다. 멕시코 7.4이라든지 그런데 오늘 오전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북알래스카에서 노던 알래스카를 제가 봤는데요. 북알래스카 쪽에서 8.7의 강진이 났다는 게 떴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속보로 전해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을 조금 하다가 한 몇 시간 뒤에 제가 태풍 방송 쪽에 신경을 쓰면서 안 보다가 지진 쪽 신경을 다시 또 보다가 보려고 보니까 사라졌어요. 저도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그걸 보고서 이제 각 전세계 지진 사이트들을 다 봤는데 없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지진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알래스카의 지진이 8.7의 강진이 잠깐 떴던 것 그만큼 뭔가 불안하다는 거겠죠. 불안해서 그만큼 최근에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계속해서 일본과의 지진의 연관성을 가지고서 계속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최근 미국도 캘리포니아라든지 계속해서 지금 영미 쪽에 진학자분들이 계속해서 지진에 대한 공포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그 9월 30일에도 저녁 9시 45분에 그때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로저크립 단층에서 이 스트라이크 슬립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스트라이크 슬립 어스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 스트라이크 슬립 지진 같은 경우는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에콰도르에서 바로 몇 시간 뒤에 7.8의 대지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미 쪽 지진학자분들은 그러니까 일본인 입장에서는 일본 지진학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포커스로 보고 있으니까 일본의 지진을 포커스로 보지만 중점적으로 보지만 미국이나 영미 쪽의 지진학자분들은 또 미국을 좀 주로 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옐로우스톤 최근에 지진 나는 것들 여러가지로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쪽에 지진 나는 것들 어쨌든 간에 9월 30일 날 산타로사 캘리포니아의 산타로사의 로저크립 단층에서 스트라이크 슬립 어스케이크에 있었어요. 한국말로는 주향 이동 단층인데 이 주향 이동 단층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 주향 이동 단층이 스트라이크 슬립 지진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몇 시간 뒤에 에콰도르에서 7.8이 바로 났기 때문에 역시 그 이 저기 지금 뭐죠 산타로사 캘리포니아의 9월 30일 날 로저크립 단층 거기에서의 스트라이크 슬립 어스케이크가 났으니까 일본에서의 대지진 이후에 이렇게 또 미국에서의 지진 나는 것이 아닌가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몬테나라든지 와이오밍 쪽에 옐로우스턴 쪽에서 계속 그 무감 지진부터 시작해서 유감지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런 걱정을 1,800번인가 며칠 전에도 났다고 막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튼 뭐 각각의 국가들의 입장입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 쪽 뭐 어떤 그런 살고 계신 일본인 분들은 일본 지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미국 쪽에 살고 계시는 미국 분들은 미국인 분들은 또 미국 쪽에 아무래도 민감하신 걸 제가 항상 보는데 마찬가지로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해합니다. 한국도 당연하죠. 우리도 지금 동해 지진 이시카와 북쪽에서 그거 6.1인가 2인가 그랬는데 독도에서도 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물론 한국은 지진하고 상관이 없고요. 위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짧게 길게 얘기했는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살리쿠 쪽에 미야기현이라든지 이와테 이쪽 해역에서의 후쿠시마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살리쿠 해역 쪽에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살리쿠 해역에서의 강진 3일 뒤에 동일변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살리쿠 지역에 강진이 났을 때 일본 기상청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때 대피를 시켰어야 되는데 사실 뭐 저도 이제 일본 지진 방송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이게 어느 시점에서 대피 시점인지 옛날에 중국의 동독삼성 하이청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안합니다. 대본 없이 지금 저는 항상 대본이 없습니다. 지진 방송은 태풍 방송이라든지 그런 건 제가 대본을 준비하는데 이 지진 방송은 대본이 전혀 없습니다. 약간의 말이 앞뒤가 두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국에서도 미리 지진의 감지를 하고서 그때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있었다고요. 그걸 감지해서 미리 대피시켜가지고 피해가 적었어요. 대지진이 났었는데 중국에도.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대지진 전에 지진 속보를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뭐 지금 일본 쪽 어느 대학에 제가 교토 대학인가 교수님도 그랬잖아요. 지금 GPS를 통해서 미리 좀 이렇게 막 조사하고 일본의 활성 단층들에 대해서 지진의 중요한 건 그런 모든 그런 스터디나 연구들이 왜 있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미리 지진 속보를 알려드려서 일본인 분들한테 미리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자다가 새벽에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정말 사망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지진이 났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강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명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사망이나 어떤 큰 부상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미리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이렇게 어떤 속보를 알람을 인포메이션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의 시스템은 그게 어렵다라고 며칠 전에 한 한 달 됐나요? 한 2주 됐나? 인정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일본에 지금 바로바로 안 된다. 지금 일본인 분들은 지진 단계가 있으면 쓰나미 뭐 해가지고 딱 지진 속보 뜨는 걸 그게 안 된다고 일본 교수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선은 지진이 나서 그래서 건물이 무너진 다음에 인명 뭐죠? 뭐 살상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중상을 입고 그 다음에 지진 속보가 뜨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지 시스템으로 이렇게 일본인 교수가 얘기했어요. 강진일 경우에 얕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가 오는 것도 그렇고 맞출 수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쉬운 분위기가 우리가 이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그 너무 맹신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뭐 지진의 구름층이 뜬다든지 심의어가 갑자기 남태평양에 있어야 될 심의어가 갑자기 뭐 진짜 도옥구 지역에 후쿠시마나 이와떼 이런 데에 나타난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냥 아유 어떤 그건 미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바누아트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이었죠. 토요일날 7.3 바누아트 대지진도 지금 우리가 물론 이게 학계에서 인정은 안 되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는 지금 미야기현에서 최근에 여섯 번 강진이 났죠. 최근 계속해서 지금 강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미야기현에서 지금 최근에 여섯 번 연속 강진이 나면서 지금 바누아트에서 지금 오늘 보면은 통과도 계속 치고 있죠. 뉴질랜드도 강진이 났고 강진이 났고 그러니까 오늘 또 오보이긴 하지만 노던 알래스카에서 8.7의 강진이라는 게 떴었습니다. 제가 그걸 캡쳐를 했었어야 되는데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캡쳐를 안 했구나. 하여튼간에 8.7이라는 게 떴단 말이에요. 왜 8.7이 그만큼 지금 뭔가 불안정한 겁니다. 언스테입을 한 거예요. 현재의 지진의 상황이 뭔가 굉장히 뭔가 좀 과거하고 다른 뭔가의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관동이 말씀드렸죠. 관동 남쪽의 핫지조림에 계속 무감지진 발생하는 거고 관동 대지진하고 연관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감지진 계속 미해현대든지 아이치현 앞바다에서도 무감지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와카야마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계속 다발해서 기수도 쪽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기후현 말씀을 드렸죠. 계속 오늘도 기후현에서 기후현에서 계속 척은 나고 있어요. 군발지진이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에도 지금 그 뭐죠 한 달 전에 기후현에서 군발지진이 있었고요. 지금 이 후쿠시마 쪽에서 어저께 오후 3시 정도에 땅울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냥 넘어가려면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제가 봐도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요. 땅이 막 훅하고 흔들리고 울리고 그런 게 후쿠시마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어저께 안 좋은 시그널이죠. 또 바누아토 대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해에서 며칠 전에 6.1에 강진 저기 어디죠 독도 쪽에 그때 그 여러가지 그쪽 지역에 이상한 줄무늬에 구름이 떠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미신이다 믿지 않는다 넘어가는 것보다는 의미를 때로는 두고 때로는 안 두는 그런 현명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곡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는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되세요. 6 6 7 15 22 25